안녕하세요 이게 뭘까요 예 이건 전에 올렸던 몬스테라 를 일곱 개로 나눴던 것 중에 지금 아마 얘가 제일 어린 녀석 이에요 그니까 아마도 짤라 쓸 때 최초의 입사기는 음 노란색으로 하얗져서 띄워 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 요게 그 다음에 새로 난 거구요 그 다음에 요게 난 거고 그 다음 요게 난 거에요 예 그런데 어 나머지 몇 개는 팔았구요 잠깐만 다 데리고 와 볼게요 사실은 그 다음 거를 갖다 당근마켓에 판매하려고 이렇게 분갈이 하려고 꺼내다가 지금 영상을 찍게 된 거에요 그러니까 저 아까 만 처음에 보여준 이거는 제일 작은 거 인 것 같고 고 사이에 것들을 판매한 것 같구요 얘가 얘를 설명을 하려고 지금 갑자기 영상을 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예 예 찐잎 상태를 어게 잘랐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싹이 나서 얘가 처음이구요 처음이고 그 다음 나고 얘가 나고 그 다음에 얘가 나고 그 다음 요거가 나고 그 다음 이게 났어요 아 근데 얘네들 찐잎 아직 구멍까지는 안 났지만 이게 났구요 그래서 얘를 뜯어버리면서 분갈이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아직 뜯지 않아도 될 게 건드려진 것 같은데 약간 살짝 음 요거를 어 저는 어 잘라 버리기 전에 어 이런 과정이 거친다고 그러니까 잎사귀 하나를 어 물꽂이 해서 물 이렇게 뿌리가 잘 나면 그 다음에 어 흑산목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완전히 안정되면 분갈이를 하면 되구요 분갈이 해서 또 더 커졌겠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분리 안 한 화분 음 이거는 화분이 필요할 때 그 제가 하나를 두 개로 두 개를 하나로 했고 나머지 분 화분을 다른데도 하느라고 사용했던 건데요 일단 제가 분갈이 해볼게요 이 플라스틱 화분들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가지고 잘 안 찍혀지고 있는데요 요거 요렇게 지금 제가 깔망에 뿌리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세척 마사토를 따로 이렇게 분류하느라고 잠시 그랬지만 완전하게는 또 좀 어렵죠 근데 그래서 도구를 하나 했어요 체반 같은 거를 이거 지금 제대로 못 찍고 있네 요렇게 하면 지금 뿌리에 있는 흙들과 뭐 뿌리의 일부도 떨어져 나가겠지만 사실 얘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잖아요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분리가 되죠 2개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면 옆으로 놓고 찍겠습니다 요거 요거 하나 였어요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싹이 올라오잖아요 옆에서 올라와서 처음에 이렇게 얘는 찐잎이었는데 찐잎이었었는데 어 처음에 나온 건 그냥 구멍이 없는 아니니까 찢어지지 않은 잎사귀 요게 나왔어요 요게 나오고 아 그 다음에는 여기 이게 나왔고요 이때도 아직 찢어진 잎사귀가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도 찢어진 잎사귀 아니다가 네 번째에 이제 찐잎이 드디어 나온 거죠 예 이렇게 돼요 또 하나 볼까요 그러니까 얘도 어 뭐예요 요거 요거 낡은 이거가 어 처음에 그 제가 손 칼날로 해가지고 칼을 못 찾아가서 사실 여러분 이렇게 기근이 있는 것들은 칼날로 칼로 하지 마시고 음 가위로 자르세요 기근에서 뿌리가 나거든요 기근이 있는 거 그러니까 얘가 하나요 하나의 그 기체수를 증가하느라고 증가시키느라고 했는데 얘를 음 기근이 있는 거로 해야 돼요 얘가 처음에 이렇게 났잖아요 나서 첫 잎사귀가 요거 지금 시들었죠 별로 안 예쁘죠 요거 났고 이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요거 어 여기는 어 상태가 바로 좋아가지고 찐잎 상태로 나왔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요거 요것도 찐잎 그 다음이 이거 지금 얘도 찐잎으로 나오고 있어요 음 지금 지금 화면을 제대로 못 찍고 있어서 영상을 잘 이쁘게 보여주지는 못하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예전에 지금 작년인지 이 동영상 찍을 때 몬스테라를 갖다 7개로 분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그때 하나 잎사귀는 음 그러면 하나만 판매했나봐요 당 당근 마켓에 몬스테라 하나 판매했나봐요 음 나머지 지금 5개 있죠 하나씩 판매하겠습니다 어 아 이건 뭐 구독자 몇 명 기념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그 있는 곳이 집이 부산이고 사무실이 서울이고 하다보니까 서울과 부산 두 중에 하나를 못 받으면 뭐 가는 이 차비가 더 아까워서 그냥 내가 구매하고 말지 그래서 신청을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택바로 못 보내 드려서 예 음 아 괜히 말이 길구요 일단 저는 당근마켓에 소소하게 그 어 약간의 용돈을 받으면서 판매하고 있구요 그리고 좋은 점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키우세요 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얘기하고 또 그러면서 약간의 걸음 도보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화초들을 키우면서 당근마켓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 음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같은 화초를 좋아하는 사람의 만남 어 저는 제가 굉장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화초는 전부 여자들이 키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당근마켓에 저에게 어 구매 가신 분이 70%가 넘게 다 남자 분이에요 처음에는 어 남자친구인가 아니면 내 짝꿍 찬스 썼나 남편 찬스 썼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어 분재를 하겠다 아니면 테라리움 뭐 이런거 그리고 어 굉장히 전문가 적인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젊은이들도 있구요 예 요즘 결혼 안하고 여자친구 안 새기고 화초 키우나 봐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또 슬픈 현실이긴 한데요 음 당근마켓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당근마켓 홍보대사 같은 당근마켓 홍보대사는 아니구요 당근마켓에 어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어 드디어 오랜만에 아주 작은 돈이긴 하지만 예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화분 이런거 흙 이런건 남편 카드 배우자 카드로 쓰고 있구요 음 딸망도 물론 이것도 이것도 남편의 배우자 카드 그러니까 남편의 월급으로 사용하고 있구요 네 이것도 키우고 물값 이런건 다 관리비로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여러분도 한번 어 화초를 키워보세요 마음이 참 힘들 때 이 아이들이 어 좀 위로가 된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을 잘못 키워서 죽으면 또 가슴 아프겠지만 제가 잘 키우는지 어 사실 음 사무실은 일 때문에 그렇고 집은 자주 오지 않으니까 그렇고 어쨌든 애들 농가에 갔다 하던거는 아마도 지난번에 갔는데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블루베리 하나만 갖고 왔었는데요 거의 다 죽어가고 있을거에요 이번에 왜냐면 화초 그 잡초들이 완전히 키를 넘고 아직 가림막을 만들어 놔가지고 몇달 두달만에 갔더니 그래서 접근도 못해봤어요 아 괜히 또 사설이 또 길었네요 예 하여튼 어 당근마켓 그러니까 화초를 키워보세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어떤 화를 이 식물을 키워보면서 누그러뜨려 보세요 그리고 키우다가 모르는거 있으면 댓글창으로 물어보시고 제 분갈이나 뭐 너무 많이 올려서 잘 안올리려고 하다가도 와 얘는 또 처음인가 그래서 또 올리고 그러겠는데요 음 모르는거 댓글로 물어보시면 되구요 언제든지 답이 늦기는 할 수 있어도 또 알려 드릴게요 어쨌든 그 몬스테라 그 기근이 있는 걸로 나눠서 그때 일곱개로 나눴던 것 같은데요 그 나눈거 중에 일부는 지금 판매했구요 어 그리고 지금 다시 판매하려고 분갈이 하려다 말고 음 지금 노란 잎이 된게 하나 있어서 그걸 뜯어버리려다가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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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